왕성대 선수가 맡기고 있습니다. 네, 이 2등 2번 상무검 선수대가 뒷번이죠? 네네, 뒷번입니다. 자! 왕성대 선수대는 이제 인턴의 서울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교사이면서 검도부를 왕성학회에 입점하면서 고등학교, 고등학교 검도의 명문학교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신양찬 선수, 부산시검도의 고윤형 부산, 수석사분으로서 부산시의 검도발전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대 선수 중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검도이 이제 안에 여기를 받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전동보다는 자인에게 교수에 집중할 것입니다. 화이팅! 그 마리 부녀만 Rachael 선수 전동을 특징적으로 하는 데뷔의 교수 화이팅! 교수 화이팅! 예이 천천히 타一些 성공! 그래! 범프 전문가로 적어 결승하고 범프가 그릇 범프가 그릇 범프가 그릇 엄덕 공연의 무라지 범프가 그릇 범프가 그릇 범프가 그릇 범프가 그릇 사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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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차가운 그런 모습을 몸의 형태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성이 정성되어서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반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더 발을 좀 많이 움직이면서 아아! 팔을 좀 투르는 건 그러면서 뛰어 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의 상황은 전성재 선수가 손목에 이런 머리치기를 아주 잘 자세히 자세히 약간의 기본은 어긋나는 그런 모습이구나. 자기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바닥을 흘려가지고 그런 자세인 것 같아요. 경기를 풀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박은희 사나이 감사합니다. 자세인 기자가 이제 머리가 좀 빨라졌습니다. 파이팅! 하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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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혁상 선수가 이렇게 1대1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다가키기하는 모습을 펼쳐서 공격적으로 나오면 하이팅! 에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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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동작이 약간 공격적인 발 동작이 아니지만 에이! 이런 걸 덮고 있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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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대 선수 한타를 딱기 때문에 강호도로 나오는데 강호도로 나오다가도 정상대 선수 언제쯤 시켜 들어가야 됩니다. 반경상에서 동점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동점은 대신이 Carolyn가 굉장히 속에 상대 선수מה 선수는 상대방 irgendwel이 없는 탄 од contexto 성대 선수는 단계 선수는 감사합니다.